대체의 어둠과 점막이 있었다 그 어둠과 점막은 시민과 함께 있었고 나아가 나타나자 나에게로 왔다 아주 어릴 때부터 시청자장이 아니었어요 단지 쪼금 잔전시적 잔전천향이 쪼금 티묻안되었을 뿐이고 현수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꿈속에서도 절대로 보지 못해요 꾸준히 10여 명도 터널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별을 본 적이 없지만 한 번도 별이 있다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 울고 싶으면 소나기 올 때 이렇게 비하면 느껴봅시다 가장 값진 것을 보기 위해 잠시 손을 감고 있는 거다 가장 잠든 것을 듣기 위해 잠시 귀를 닫고 있는 거다 다시 귀를 닫고 있는 걸 조금 전에 비하면 소나기 고려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